나는 운이 좋았다. 입니다. 이 선생님에게 교실은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를 깨워도 피곤한 애를 왜 깨웠느냐. 깨우지 않고 그래도 놔두면 아니 우리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관심을 주지 않고 방치를 하느냐. 그래도 자기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동학대로 고속을 당하거나 아니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교육청의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간봉조치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개인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본질을 자꾸 흐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보이고 있다고 해요. 마치 이 사태를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으로 또 일부 학부모 개개인의 문제처럼 여론을 호도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부 언론 매체들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요? 나는 운이 좋았다 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제주도 내에 학교의 중등 교사가 저한테 했던 말인데요. 지금 전국의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죽었다 라고 외치면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고통받았던 어떤 한 교사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서울 추모집회도 참가하고 또 제주의 추모집회도 참가한 한 선생님이 저한테 제주투데이 측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신은 단상 위에 설 만큼 마이크를 잡을 만큼 용기는 내지 못했는데 자신도 좀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방송이나 공식석상이라든가 집회나 이런 데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다들 어디 대표라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다는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진짜 그냥 일반 편교사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또 지금 학교 현장의 현실을 이 도민 그리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싶다. 그런데 기여를 하고 싶다는 의미로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선생님 역시 큰 용기를 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키워드인 나는 운이 좋았다라는 글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좀 흔들어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청취자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은 본인이 잘 참는 게 참교사라는 생각으로 10년을 넘게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참교육 참교사의 의미와 좀 다르네요. 많이 잘 참는 것이 참교사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게도 좀 다가왔었는데 이 선생님에게 교실은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든 아동학대 혐의로 학생들이 고소고발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를 깨워도 피곤한 애를 왜 깨웠느냐라고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깨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아니 우리 아이를한테 왜 이렇게 관심을 주지 않고 방치를 하느냐라고 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마치 자신이 교사인지 아니면 잠재적 아동학대자인지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어서 몇 날 며칠을 울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잠재적 아동학대자 즉 잠재적 범죄자가 아닐까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씁쓸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 선생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자기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교육청의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감봉 조치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개인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어야 할 일들을 일상적인 걸로 느끼고 있고 나는 그런 일들은 그나마 겪지 않았으니 다행이다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글쎄 이게 모든 선생님들의 이야기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그렇다고 치면 일상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선생님들의 일상이 이런지 모르고 있다가 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이 선생님은 한 학년이 끝나면 아 천운으로 버텼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럽씨. 네. 그리고 다음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는 제발 올해는 우리 반에 금쪽이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금쪽이요? 네. 금쪽이라는 건 아주 소중하고 귀한 걸 뜻하는 말인데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주신 선생님은 가정에선 금쪽이겠지만 그 금쪽이들이 학교에 와서는 끔찍이로 변하는 순간을 자주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그 아이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진짜 그 선생님들의 일상은 길게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반년까지 지옥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간혹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도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지금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자기 주변의 동료들도 다들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들은 도대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왜 교육청과 교육감 그리고 정부는 나서지 않느냐라고 답답해하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어떤 절벽 끝에 서 있는 선생님들을 안쪽으로 끌어당기거나 잡아주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계속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그 느낌 속에서 매일매일을 그야말로 버티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최근 계속 잇따르고 있는 교사들의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고 진짜 나의 일이 내가 될 수 있었다는 거니까요. 여기 선생님이 다만 약간 우려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들의 꼭 이것만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국 교사들의 그 목소리가 하나 된 목소리가 선생님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본질을 자꾸 흐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보이고 있다고 해요. 마치 이 사태를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으로 대립으로 축소한다거나 왜곡하거나 또 일부 학부모 개개인의 문제처럼 여론을 호도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부 언론 매체들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요? 네. 포털이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시스템의 본질에 대해서 눈을 감고 축소를 해서 이 분위기만 좀 넘어가자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일부 언론 매체들이 가담하고 있고 이건 포털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죠. 크루즈 쓰레기통입니다. 이거 전에 김재훈 기자가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얘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재훈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여러 차례 좀 다뤘던 주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올해 크루즈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가 됐습니다. 지난 3월에 제주항에 독일 국적 크루즈선이 입항하고 그걸 시작으로 같은 달에 강정항에도 크루즈선이 들어왔고요. 여기다가 지금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이 6년 5개월 만에 전면 재개되면서 지난달 31일에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선이 제주항에 입항했습니다. 오늘도 그중에서도 크루즈가 태우고 온 쓰레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만 일어났었는데 각종 야산에서 산에서. 그런데 크루즈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제주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모양이죠? 이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6년엔 중국발 크루즈선에서 제주항에 입항을 했는데 관광객들은 내리지 않고 폐기물만 내려서 버리고 가서 좀 논란이 됐던 사례가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제주도 해양수상공에 따르면 올해는 강정항에 입항한 일본 선사와 그리고 전 세계를 도는 월드와이드 크루즈선에서 세 차례 폐기물을 제주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크루즈선이 28차례 입항했으니까 한 10번에 한 번 정도 쓰레기를 버리는 셈이 된 거죠. 그러면 버려지는 폐기물 양이나 종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김지훈 기자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버려요? 네. 지금까지는 크루즈선에서 내부에서 제공된 어떤 용품의 포장재가 주류를 이룰 것을 본다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일용품도 많으니까. 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크루즈 관광이 재개를 하긴 했지만 크루즈선을 통해서 반입되는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크루즈 입항 재개를 우리가 환영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기물 반입 관련한 정책이라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링 체계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이번 기회에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올 한해 국제 크루즈 18척이 82차례 제주항과 강정항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그 입항을 신청한 크루즈선이 300건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 중에 80%가 중국발 크루즈선이고요. 약 9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자 관광객은 곧 돈이 아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이 또 쓰레기라든가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뿐만 아니라 지금 한 번씩 입항하는 크루즈선에 대한 쓰레기 문제 이것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네 맞습니다. 오영 도정이 크루즈 관광 재개에 따른 만반에 대비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폐기물 분야에서도 그 약속을 제발 지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